여러분은 사람들이 스키마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교수는 흔히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에 영업부장은 어떤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연예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이러한 예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평가자의 역할이나 대상인물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흔히 영향을 끼친다. 어떤 특징이나 스키마가 사용되는지에 하지만 때때로 스키마는 단지 습관에 위해 결정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 그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에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는 기능하는데 흡사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그것의 높아진 사용 가능성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것이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모두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회는 단지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동기의 표출을 위한 군중 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적 접촉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바로 이 점이 1908년에 출판된 책에서 윌리엄 맥도폴 에이에 상세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인간에게 있는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의 존재에 대한 세기의 전환기에 그가 제기했던 의무는 분명 설득력 있게 지지한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견해를 그러나 관찰된 행동을 이라고 추가적으로 부르는 것은 유의어 반복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맥도폴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라고 묻는다. 축구 시합의 1만 명이 관중들 중에 얼마나 되는 비율이 1시간이나 그 이상을 비바람 속에서 서 있겠는가? 만약 개개인이 나머지 군중으로부터 고립되어 단지 선수들만 본다면 1908년에는 극소수였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더 적을 것이다. 창의력은 가장 잘 발휘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내면의 평화, 고요함, 평온함을 통해 내 동료 중 한 명은 확신했다.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글이 가장 훌륭하다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전혀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조용히 차를 조금씩 마실 때 그러나 3개월의 그런 나른한 글쓰기 나날을 보내고 난 후에 그녀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전혀 쓰지 못했다. 그 직후에 그녀의 처다귀가 태어났고 그녀의 일정은 바뀌었다. 지루하고, 한가하고, 평화롭고, 체계가 없는 나날에서 매우 격한 활동이 간간히 끼어 있는 빈틈없이 짜인 분 단위의 시간대로 그 결과는 그녀는 다장면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녀의 말로 하자면 그녀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내게 그것을 표현한 대로 하자면 내게는 90분이 주어진 것이어서 샘이 낮잠을 자고 있으면 나는 컴퓨터로 달려가 미친듯이 글을 써 나는 완전히 집중되어 있지, 였다. 알고 보니 내 동료는 대단한 무언가를 알아낸 것이었다. 사실 각성한 것이 더 낫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는 내 판매 경력 초기 특히 힘들었던 시기에 한 영업부장이 포스터를 나에게 주었다. 꼭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적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떤 변화나 향상이 나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려면 그것들은 나의 내부 세계에서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삶에서 사회 내의 의미가 있거나 대우주적인 모든 변화는 소우주적 수준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이다. 위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변화를 그 어떤 사회에도 오히려 그것은 선택이어야 한다. 그 사회의 거주자들의 의식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집단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함께 단결하며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우리는 대단히 화가 나 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기꺼이 변화를 통제하고 그러한 통제권이 수반하는 모든 위험과 함께 강한 결심으로 기꺼이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구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대에 들어서 델파이라는 용어는 집단 조사 기법을 가리킨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하는 조사 기법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과 피드백 보고로 각각의 응답자에게는 일련의 질문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에서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응답자는 자기 의견과 이유를 쓴다.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보고서로 요약되어 응답자들에게 되돌려 보내지는데 응답자들은 그런 다음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글로 쓴 응답은 익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도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바꾸게 되면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그 이유를 역시 설명해야 한다. 그 과정은 계속된다. 그 집단이 집단 공동의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연구들은 입증했다. 그 기법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합의에 도달하는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다.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하고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가르치던 토우그루 대학 학생들은 쉽게 이해했다.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위력으로 강제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그들의 부모 중 누구도 건축가인 사람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의 딥사우스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도 건축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입학을 허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의 토우그루 대학 학생들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의 이웃인 백인 아이들은 그들의 친구였지만 그들이 네대살이었을 때는 그들이 네대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장벽이 올라갔다. 그들 사이에 나의 흑인 학부생들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종 편견이 전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회 구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학적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인도의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의 기원은 찾을 수 있었다.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들에서 신화적 인물들은 여겨졌다. 자연물이 위인화된 것으로 자연의 인상적인 현지 나타남는 인간의 위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다. 종교의 초기 단계는 인간의 종교적 속성이나 인간 마음에 필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 Moller가 자신의 책에서 표현한 바로서의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인격을 가진 인물을 보는 인격을 갖지 않는 자신의 주변 현상 속에서 그러므로 결국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신화의 정교화와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숭배였다. 종교의 시작은 여러 자연물들에 대한 숭배였다. 자연 현상들이 지배적인 대부분인 태양, 하늘, 오, 번개, 비, 그리고 불과 같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정부는 한때 방송 전파를 우리 민주주의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여 정치인들은 결정했다. 일반 국민이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이제는 일반 국민이 책임을 되찾을 때다.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대기업으로부터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 권력에 집중을 깨는 것이다. 더 많은 수위 소규모 회사에게 통제권을 주자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가지고 또한 우리는 비상업적인 공공 미디어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한다. 독립적인 대한 미디어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기업과 광고주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의 출연과 대한적인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망, 텔레비전 채널의 출연은 모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우리의 미디어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동물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암탉이 고통을 겪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자 마리안 도킨스는 밝혀내기 위해 실험을 수행했다. 암탉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소 놀랍게도 그녀는 발견했다. 닭장에 갇혀 있었던 암탉들이 신문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선택하도록 했을 때 닭장에 잔디가 있는 작은 외부 박목장과 그들이 평생 동안 알았던 닭장 사이에서 닭장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금류 전문가인 밸러리 포터는 지적한다. 닭장에서 꺼낸 닭들이 무시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유일한 형태의 환경을 빼앗긴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그들은 몸을 웅크리고 있을 것이며 구석에서 겁에 질린 광장공포증의 상태로 많은 시간과 참을성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을 현실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성격은 잘 확립되어 왔는데 현대의 교량 디자인과 공학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경험이 경험의 주기가 약 2세기에 걸친다. 유감스럽게도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너무 자주 잊힌다. 이루어지는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동안 기술적인 발전의 상황에서 이것은 근원적인 사실을 감추고 있다.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30년, 300년, 심지어 3000년 전의 디자인 과정과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은 모든 기술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시대를 초월한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똑같은 인지적 실수가 3000년, 300년 또는 30년 전에 있었던 실수가 오늘날 또 생길 수 있고 미래에까지 무기한으로 생긴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패는 기술적, 기술발전적 인조건의 일부분이다. 대중 언론진은 생각한다. 리쇼어링이 제조업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 이라고 본국이 아닌 현재 장소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이 해외에 위치한 전액 출자된 시설에서 시작되는지 또는 해외 공급 업체의 공장에서 시작되는지와 GE, for example, reshored its appliance manufacturing 예를 들어 GE는 가전제품 제조업을 가져갔다. From its production facility in China to the US in its own plant to meet the US demand 중국 내 자신의 생산시설에서 미국 내 자신의 공장으로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Whereas the US-based vanaman manufacturing decided to no longer buy sheet metal fabrication from an overseas supplier 반면 본사를 둔 베니먼 메뉴팩처링은 더 이상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판금 구조물을 구입하지 않고 and to instead source from a local supplier to meet demand in the US 대신에 현지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oth would be considered reshoring, more precisely, reshoring back to the US 둘 다 reshoring으로 여겨질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으로의 회기로 Reshoring is fundamentally concerned with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 Reshoring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 제조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와 Independent of who is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in question 누가 해당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지와 관계없이 A location decision only As opposed to a decision regarding location and ownership 즉, 오직 장소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장소와 소유에 관한 결정이라기보다 마크 리어리와 그의 동료들은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이 집단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참가자는 에세이를 쓰도록 요청받았다. About what it means to be me and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에 관한 The experimenter then gave each person's essay to other participants in another location 그런 다음 실험자는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들 각자의 에세이를 주었으며 Who were asked to indicate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 그 다른 참가자들은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집단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The experimenter ignored the participants' actual preferences 이 실험자는 참가자들의 실제 선호를 무시하였고 And randomly assigned some participants to a condition 상황에 일부 참가자들을 임의로 배치하였다. In which they had supposedly been passed over by the others 추정컨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해 무시당하고 And had to work alone 혼자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And other participants to a condition And other participants to a condition 또 다른 참가자들을 상황에 임의로 배치하였다. In which they were in high demand by others And worked with a group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고 한 집단과 함께 일하는 상황 Participants in the work alone condition 혼자서 일하는 상황에 놓인 참가자들은 Who believed they had been excluded 자신들이 제외되었다고 믿으며 Reported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involved by the group 더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고했다. 집단에 의해 포함된 사람들보다 Our momentary feelings of self-worth strongly depend on the extent 우리의 매 순간의 자존감은 정도에 강하게 달려있다. To which others approve of us and include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다고 인정하고 우리를 포함하는